오늘 아침에 남양주 장여 3단지 주거 행복지원센터와 예술영화주의연구소가 3단지를 뵙게 되었습니다. 저의 음악 파트너 박순준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한숙기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요. 앞으로 많은 음악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한숙기 선생님을 항상 응원합니다. 예술영화주의연구소의 한숙기 선생님 파이팅! 파이팅!